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우 시영준입니다 이번 에이지 오브 코난에서 코난을 맡게 됐습니다 나는 바바리안 코난이다 나는 바바리안 코난이다 규모나 이 성우 수첩에서 진짜 가공할 만한 게임이 에이지 오브 코난 안녕하세요 이번 에이지 오브 코난에서 너무너무 소심한 노바투스 역을 맡은 성우 정지원입니다 소심하게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라 난 괴사둘새 없애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하라고 네 캐실다와 트윙클 역할을 한 윤여진입니다 아 코난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제 한 목소리가 아니라 60명의 성우가 참여했다니까 그 모든 성우들이 한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다 모였을 때 어떤 대작이 나올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 미스라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게임을 훨씬 더 실감나고 더 멋지게 즐기실 수 있으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홍범기입니다 저는 이번 에이즈 오브 코난에서 다양한 이것저것 괴물을 맡았습니다 주둥이 닥쳐! 주둥이 닥쳐! 도망자라 인간들! 꼭 딱! 아이고 도망쳐라 인간들! 곧 닥쳐올 죽음을 두려워하며 도망쳐라! 음... 알리사예요 목마른개 수집을 놀러오면 당신은 뽕자 나는 알리사예요 여기 목마른개 선술집의 정호분이죠 줄기가 창이고 그 끝에 이 근사한 과일이 달린 나무말이 둘째 난 맞아도 싼 놈만 때린다 에이즈 오브 코난 코난 자 코난! 코난의 시대! 에이즈 오브 코난 으아! 코난!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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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? 파이팅! 기대해주세요 꼭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너무 진수한데 죽지도 않고. 고생하셨습니다. 그 트윙크를 아무나 못해요. 너무 잘하셨어요. 아니에요. 잘 나올 거예요. 정말 잘 나올 겁니다.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것 중에 느낌이 와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잘 나올 겁니다. 와우도 제가 했는데요. 와우보다 느낌이 더 좋습니다. 이틀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어요.